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추억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그룹의 직무적성검사가 국내외 7개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삼성의 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공개채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의 채용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의 직무적성검사인 GSAT가 서울, 부산 등을 포함한 국내 5곳과 뉴욕 LA 등 해외 2곳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지원자들 중엔 아직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얼굴도 보이고, 홀가분한 미소를 띈 얼굴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상식 부분이 약간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삼성은 상반기에 예년과 비슷한 4천 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그룹 차원에서의 공채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계열사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장 하반기부터는 계열사별로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걱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채용 트렌드를 주도해왔던 삼성이 또 한 번의 개편을 통해 다른 대기업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삼성이 그룹 채용을 폐지하고 개별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 것들은 타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채용 근무의 전체적인 축소와 경력 중심의 채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해 보이는 경험을 쌓아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티비 임혜준입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입사원 공채에 1만 6천여 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LH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올해 신입직원 공채를 모집한 결과, 212명 정원에 1만 6,875명이 접수해서 평균 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는 19일에 서류 전역 합격자를 발표하고, 30일 필기시험, 또 다음 달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도 새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대북 정책 기조로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걸음 나아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북핵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 마련에 동맹은 물론 중국과 공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한 만큼 트럼프 정부는 일단 대북 군사 행동 대신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와 압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군대는 증강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또 한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른 트윗 글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티비 김범현입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금괴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개 정도 팔리던 10에서 100g짜리 미니 골드바가 이달 초부터 하루 평균 400개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바는 보통 1kg짜리가 가장 많이 거래됐는데 개당 가격이 약 5,400만 원으로 워낙 고가여서 소지와 이동이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미니 골드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g짜리 미니 골드바의 가격은 약 55만 원, 100g짜리 미니 골드바는 약 54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과천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 지역 전셋값이 너무 오르자 서울 도심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늘면서 기업 사무실 인근 아파트값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과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전셋값이 약 5억 원을 웃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전셋값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강남 전셋값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과천은 최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인근으로 이주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차라리 이참에 회사 근처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종로구가 1.02%를 기록한 데 이어 서대문과 마포구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광화문 또는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인기인데 3.3제곱미터당 매매가 2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고 일부 지역은 강남권 수준입니다.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수도권 인근 신도시에 집을 샀다면 최근엔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회사 주변에 집을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1년 동안 미분양이 42% 증가했고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들은 매매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과 정부 규제 정책 등 변수는 있겠지만 도심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경태입니다. 술집에서 30대 남성이 다른 손님들에게 유리잔과 그릇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혼술 중이었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주변 손님들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술집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성. 30대 초반의 이모 씨인데 이른바 혼술 중입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술을 마시던 이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는 이 씨와 옆에 입을 남성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가 싶더니 잠시 뒤 화를 참지 못한 이 씨가 남성들을 향해 유리잔과 그릇 등을 던집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좀 쏟아왔는데 나 혼자라고 너네가 왜 무시하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데를 잡아서 던지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가게 사장 등이 이 씨를 말렸지만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사장과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등도 폭행했습니다. 이후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이 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서 술 먹고서는 일반 부치청 다수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나가서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흔히들 요즘 묻지마 폭행.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금융권은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형금융회사 20곳의 임직원 11만 9천여 명 중 여성 임원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임원 중에서도 부사장 이상의 고위급은 없었고 금융회사 11곳에는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등을 거치면서 경력 단절이 생겨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외식값도 버겁죠. 이런 경제 상황 탓인지, 값싼 먹거리를 내놓는 식당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만 원 한 장으로 점심과 간식, 저녁까지 직접 해결해 봤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에 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 대부분 사람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연히 싼 값의 품질이 괜찮은, 가성비 좋은 식당이 인기를 끌게 마련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돈은 딱 만 원입니다. 만 원으로 하루 끼니 해결하기.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재래시장에 있는 한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푸짐한 이 식사는 단돈 3천 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홍대 인근 디저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싼 값 덕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카롱 2, 3천 원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990원이니까 싸고, 다른 비싼 카페들보다 친구들이랑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덧 저녁 시간. 저녁 메뉴는 치킨으로 정했습니다. 저 여기 치킨 반 마리 주세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는 찾기 힘든 반 마리 메뉴인데, 값은 절반도 안 되는 4,900원입니다. 혼자 치킨을 먹는 이른바 혼닭 열풍 덕에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하루 점심과 간식, 저녁을 먹은 데 쓴 돈은 9,880원입니다. 불황 속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가게들 덕에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도 120원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비교적 많이 보급된 서울과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있는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만들었습니다. 이번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에 따라 모든 시군에 1기 이상이 설치돼 전기차의 전국적인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는 250기를 추가로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 5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방문지에 감염병 정보를 파악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접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봄철 해외여행 증가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북방구의 우기가 시작되면 동남아시아에서 지카, 댕기열 등 모기맥의 감염병 유입이 쉬워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 국내에 유입된 감염자는 현재까지 19명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댕기열 역시 유입 환자가 2014년 185명에서 지난해 3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카, 댕기열은 예방약과 백신이 없어 모기기피제를 챙겨가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근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황열, 수막염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백신이나 항열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긴장도 놓아선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중동 5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는 252명으로 이 중 85명이 사망해 치사율 34%를 보였습니다. 해외 방문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만나 예방약과 백신 정보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해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분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3월 모처럼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용률이 60.2%로 3월 기준으로는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요.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속폭 올리기도 해서 최악의 고용 위기는 지나간 거 아니냐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올봄에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고 했는데 비교적 괜찮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남성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50, 60대 임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본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는 정확히 어느 연령대를 가리키는 건가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의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연평균 무려 34만 명씩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65년에는 2,062만 명으로 50년 동안 1,700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추계입니다. 네, 베이비 부모 세대의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군요. 말 그대로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50년 후인 206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1,827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고령 인구는 708만 명으로 유소년 인구 675만 명을 앞지르게 됩니다. 네,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 또 반대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초고령화 사회에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비율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2015년 36.2명이던 부양 비율은 2032년에는 2배 가까운 60.1명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2065년엔 108.7명에 달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 3명 정도가 1명 정도의 노인과 아이들을 부양한다면 50년 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1명 넘는 부양자를 두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등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화, 인구 절벽 등을 통해 겪는 보편적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지난해 7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요. 2065년에는 47.9%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령 인구 비중은 50년 후에 4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면 충격이 올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일손 부족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연간 50만 명씩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남성 정규직 위주의 채용에서 벗어나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누구라도 근로 의욕을 가진 이들을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력을 끌어안아서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또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보장,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불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생산 인구 감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데이터 뉴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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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